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글과 컴퓨터고요. 26,300원의 10%요. 26,300원의 10%요? 네, 네. 그래요. 뭐 사신 이유 있으세요, 이거? 아니요, 뭐... 아니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지... 네, 일단 이거 매수 포인트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처음 반등 나올 때 안 팔았나 봐요. 네, 네, 네. 제가 단타를 하시는 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타에서 돈 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으니까 단타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단타를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슈퍼개미든 뭐든 부자가 되어가지고 몇백억대가 자산가가 됐다는데 단타 쳐가지고 자산가가 됐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나와보라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 개인들은 맨날 단타를 쳐요. 그게 돈을 벌고 싶은 건지 주식을 하면서 놀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단타를 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라도 좀 알면 좋은데 그것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뭐 차트를 잘 본다. 눌림목이 어디다. 캔들이 어디다. 이평선이 어디다가 아닙니다. 단타를 할 때 정확한 방법은요. 수익이 나면 빨리 팔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수익이 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3%든 5%든 6%든 1%든 3%든 2%든 6%든 9%든 뭐든 간에 팔아야 돼요, 그냥. 그래서 분할 매도를 통해서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는 구간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단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단타의 두 번째 기준은요. 내가 산 가격에서 3% 내지 5% 약손실 나면서 빠지게 되면 손절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못하면 단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시든, 무슨 몇 분봉을 보시든, 어떤 캔들을 보고 계시든, 이평선을 보시든, 일목균형 지표를 쓰시든, 스토케스틱을 쓰시든, MHD 쓰시든, 어떤 보조 지표를 쓰시든지 간에 제가 말한 이 기본적인 개념, 수익 날 때 팔고 손절 못한다. 이거를 못하면 제 생각에는 단타를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를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기업들을 내려가면 저 아래쪽에서 모아가서 장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단타 날 때 손절 안 하니까 이렇게 꼬여버리는 겁니다. 이번 반등이 시청자님 본전까지 올라갈지 안 갈지만 생각을 하는데 이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만원에서 2만4천원까지 20% 급등 나왔기 때문에 반등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시청자님이 2만6천원 샀으니까 내본전 옵니까가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건 당신 사정이고 고요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올라갈 만큼 올라간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여기 아래쪽에 산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나가야 될 자리인 건데 여기서 더 갈까요를 맞춰달라고 하니까 그건 되게 어려운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힘이 살아있다면 오늘 종가상으로 살아있다면 아마 2만6천원까지 갈 가능성은 내일 아마 가능성이 있는데 내일 만약에 은봉이면 또 빠집니다. 또 빠지고 2만원대 쌍바닥 그리로 가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2만3천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거나 2만원대 추가 매수라든지 한 번 더 다음 쌍바닥을 보면서 반등 나가는 걸 기다려보거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10% 비중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여나 무너진다 하더라도 1만8천원대에 1만7천원대 추가 매수 대응을 한 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